천안의 한 보육원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천안 동남경찰서는 최근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이 아이를 뜨거운 물에 넣은 뒤 방치해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40대 생활지도원 등 2명을 입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육원 측은 목욕을 하다 뜨거운 물에 다리가 노출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